가구는 평생토록 쓸 수 있는 좋은 것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좋은 책장을 봤습니다.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케아 원목이고요. 책상, 서랍, 수납장 이렇게 구성이 된 세트입니다. 책상은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에 상당히 유익하고요. 이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건데 지금은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모듈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려서 고정을 하고 또 접을 때는 풀고 올려서 닫으시면 되는 아주 신박한 제품입니다. 서랍도 있는데요. 철제 서랍입니다. 선반에 비스로 고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개수대로 설치할 수 있어요. 하부, 수납장 이렇게 철제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 가운데 있는 선반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케아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유닛이 3개가 필요합니다. 소나무 선반 이게 책상과 수납장을 하지 않을 때는 6단으로 하겠다고 하면 12개가 필요하죠. 책상과 수납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지대를 함께 구매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21만 5천 3백 원이 나오고 여기에 배송비가 3만 원인지 5만 원인지 그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직접 가져오시면 그것은 들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책상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하면 여기 선반 개수가 3개 정도 빠져도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책상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31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고 수납장까지 하겠다고 하면 7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고 서랍까지 하겠다고 하시면 서랍이 2개가 필요하니까 풀세트로 하게 되면 45만 원 저 같은 경우는 서랍, 수납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구니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25만 원의 비용으로 책장, 수납장을 설치를 하고 내가 나름대로 잘 꾸며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을 내는데 사용한 엑셀 파일은 더보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